2022년 2월 2일.. 뭐야? 2022년 2월 2일 설 특집 3탄 스타트워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기계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거야? 기계소리가..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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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보일러 공포방송 바람인가..? 와.. 미쳤다 바람인가..? 잠깐만 어? 밖으로 나가셨나?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여..?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어..? 잠깐만.. 뭐.. 누구 있습니까..?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어..? 잠깐만.. 뭐.. 잠깐만.. 뭐야..? 뭐야..? 왼쪽으로 왔다고..? 왼쪽으로 왔다고..? 왼쪽으로.. 길이 이래.. 잠깐만.. 다 벽이고.. 다 벽이.. 어..? 소리.. 소리.. 오지마.. 잠깐만.. 할머니 방금 말했어..? 방금 뭐라고 말했어..? 오지마.. 아니..? 어.. 들어오셨구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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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와.. 카메라.. 카메라 잠깐만.. 할머니 잠깐만요 잠시만.. 셋 중에 나이스.. 뭐야..? 뭐야..? 눈이 퀭하고..잠깐만..볼이 파였고.. 잠깐만.. 눈에..잠깐만.. 가지마..잠깐만.. 여러분들 이거..잠깐만요 잠깐만.. 잠시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몸이 불편하신 분 같은데..잠깐만.. 소리.. 개꿈 보다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저한테 조금만 진정하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하고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얘기.. 제가 담배 한테 문 살짝만 열고 담배 한테 드리겠습니다 담배..담배 드리겠습니다 담배..조금만 더 열어도 될까요? 담배..담배 드리겠습니다 담배..조금만 더 열어도 될까요? 여기 담배 드려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아..다시.. 어우 깜짝이야..이씨.. 내 turned handcuffs 아버지..! 혹시 제가..도우미.. arded.. 얘..얘..얘..얘.. 아.. 예예예.. 왠지 느낌의.. 그냥 제 생각에 뿐입니다 아까 밥그릇이라던지 이런걸 종합해보면은 뭔가 좀.. 느낌의.. 그냥 제사밥을 묻어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아.. 잘못 들어왔어.. 여기 무당집이야.. 안 돼 안 돼 나가야 돼 나가 나가 안 돼.. 여기 무당집이야 나가 나가 여기 무당집이야.. 건들면 안 돼 여기 건들면 안 돼 여기 무당집이야 진짜 무당집이야.. 아.. 불교를 믿으셨겠지 불교를 계십니까? 아.. 어.. 어.. 잠깐만 어.. 진짜 뒤덮어졌어 조금만 해버렸을 때 조금만.. 천천히 여기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아까 완전히 틀려버려.. 그래도 아까치면 대화라도.. 아예 효과가 없어요.. 봐봐요 아까치면 여러분 아예 틀리죠? 아예 효과가 없어요.. 아예 꺼져버려 아까치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렇게 태우시다가 아예 꺼져버려 막걸리.. 그냥 내가 봤을 때 막걸리든 소주든 어디서 갖고 왔든 뭐 하든 간에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느낌에 그냥 조금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 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내가 취한다.. 보셨다시피 아까 담배가 잘 탔습니다 보셨죠? 근데 지금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이게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전체님 여기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전체님 여기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전체님 여기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전체님.. 전체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